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와 함께 매일 아침 해주시는, 사실 매일 아침 이렇게 같은 시간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블리, 여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미사님도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또 좋은 책. 올해 제일 바빴던 분이지, 이분이. 지금 참 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끝나지 않았나? 끝났을까요? 끝났을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올해의 금융인,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친 분? 이런 투표가 있었죠. 거기에 우리 두 분이 후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저희가 결과를 살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5분, 6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장 개장까지. 그전에 살펴봐야 될 거 있으면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일단 대만에서 11월 IT 실적 코멘트가 나왔는데 IT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의 이순학 애논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들의 매출액은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10.3% 정도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하고 파운드리가 되게 좋은 편인데 아직까지 스마트폰 쪽이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섹터는 좀 회복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온 섹터가 이제 DRAM 쪽. 그래서 요새 삼성인자 특히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런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번 11월 달에 DRAM이 한 40% 정도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 보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인데 이 성장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출하량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스마트폰 쪽은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태인데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되살아날 수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멘트는 해줬고요. 그리고 PC와 서버는 여전히 좀 견주하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의 김도화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연말에 오늘도 기사 보니까 막 이렇게 배당주 사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배당주? 네, 배당 이제 연말 배당. 배당주 뭐 KTNG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기사도 나오는데 은행주 이런 거. 네, 여기 이제 금융주 연말 배당 수익률 점검이라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지금 배당락까지 10일 영업일 남았고 참고로 배당을 받으시려면 28일 종가의 그 주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요즘에는 납회를 30일 날 합니까? 예전에는 다 27일, 28일이었거든. 예전에는 DL을 오래 쉬었잖아. 그래가지고 한 4나흘 쉬었어요. 증권맨들이. 너무 박하더라. 그래서 30일 날 그것도 하루 쟁이라죠. 옛날에 납회를 5절 장마라고 그랬거든. 납회하고 나면 납회? 납회? 회? 회. 뭔 뜻이에요, 이게? 모일회자에다가 뭐 그런 걸걸? 그 옛날부터 그렇게. 하여튼 그게 이제 마무리한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28, 29는 안 해요, 아예? 그렇죠. 휴장이죠, 휴장. 휴장.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는데. 그날은 뭐해, 그러면. 아니, 휴가 가야지. 안 돼, 안 돼. 계속 열려야 됩니다. 시간도 좀 늘려야 된다고 봐요. 아침 9시부터 저는 6시까지는 해야 된다. 그게 3년 차 증후군이라고. 아니, 심심해 줄게. 30년 대박. 3시만까지 해서 못해. 6시까지 가야죠.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오래 쉬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만 쉬고요. 사실 미국은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매일 열린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국만 하루 쉬는데, 그래서 30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나라가 결제일이 이틀 후잖아요. 그래서 28일 종가에는 내가 배당을 받고 싶으면 그 주식을 사시든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일 날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니까 그걸 꼭 염두해 두시면 되겠고, 지금 은행주가 평균적으로 만약에 지금 사면 5.1% 배당 수익률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보험주는 5.2%. 기업으로는 동양생명이 한 7.1% 되고요. 삼성생명이 6.4%, 삼성화지가 6.3% 정도. 그래서 올해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률이 2.02% 정도 기대하고 있대요. 평균적으로. 그걸 좀 고려를 한다면, 금융주의 배당 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주, 은행주 다 지금 배당 여력이 좀 높은 상황이니까, 금융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납회 단어 찾아보니까, 그 해의 마지막 모임, 만약에 모의 횟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통상 골프도, 골프도 마지막 라운딩을 납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 이제 납회 한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운동 한번 하자. 이렇게 반영적으로 써요. 아, 납혼하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결혼 뭐 이런 거 뜻이 또 있겠네요. 그러면. 아, 진짜로. 왜요? 오늘 12월 14일이잖아요. 14일은 좀 봐주세요. 아니, 결혼을 뭐 마지막 결혼. 의미가 좀 있으니까. 결혼 첫 번째 결혼, 마지막 결혼 있습니까? 두 번도 아니고. 자, 납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 톡톡 상식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시간이 59분입니다. 장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987포인트,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어제 좀 부진했는데 1001포인트 정도, 4.7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미국의 이제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백신 관련 주는 조금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좀 악재가 나왔던 기업이 LG더라고요. LG가 이제 블록딜이 좀 있어가지고 계열 분리가 좀 됐잖아요, 이번에. 아, LX하고? 네, 구본준 회장이 LG 보유 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정거리법상. 그래서 오늘 블록딜러 물량이 좀 나와서 아침에 좀 급락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씩은 좀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한 약부압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삼성바이오, SD바이오센서, SK바이오센스, 그리고 HMM,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또 계속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임지수 영향으로 HMM이 1.7%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이제 블록딜 좀 충격 때문에 LG가 7.5% 정도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고 SK바이오팜이 한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신한지주, 대한항공, LG와 SO1 같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1% 이상씩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이사님. 블록딜을 하는 거는 기업가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아무 관계 없잖아. 한꺼번에 팔려야 되니까 그걸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디스카운트에서 한 번 거래되고 마는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 내부자인 대주주나 최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팔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가격이 마킹이 되고 그래서 블록딜이 디스카운트 3이든 5든 7이든 된 이후에 대체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구본준 이분이 뭐 나쁘게 뭐 판 것도 아니고 뭐 저거 갖고 있으면 개월 분리 안 되니까 눈물을 먹은 거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따라서 하면 되는 건지 대주주가 박엔세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엔세일.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쭉 나눠갔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쫓지, 쫓지기라는 얘기하면 안 되지. 딱 내가 거기 붙어가지고 그들도 기관 투자가들 뭐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테니까 그렇게 디스카운트 아침에 거래될 때 따라서 하는 전략은 어떤가.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뭐 LG 사례처럼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있잖아요. 대주주가 팔아야 돼. 원상복귀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원상복구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주주가 뭐 자기가 팔고 싶어서. 아, 무슨 S제약 이런 거? 네. 그런 경우는 회복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앞으로 계속 빠진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면 거의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LG가 예전부터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왔던 게 계열불리하면서 이거는 예정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는 해야 됩니다. 구본주 회장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좀 더 나와야 된대요. 한 0.35% 정도 물량이 좀 더 남아있다고. 더 나온다? 네. 거기에 조금 더 남아있기는. 그럼 마지막 블록딜에 디스카운트 되는 가격에 좀 붙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거는 지금 이제 국왕모 회장도 지분을 팔아야 돼요. LX홀딩스. 그래서 수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촌 조카잖아. 삼촌 내 거 받아. 내가 삼촌 거 받을게. 이렇게? 어차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주가는 어쨌든 오늘 블록딜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하시단 말은 그 조칭이 뭐예요? 아, 그건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 뜻이 뭐예요? 뜻이. 이렇게 이제 증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일본 증시 용어들을 많이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떼라고 하죠, 오떼. 오떼? 오떼는 이제 주포. 아, 큰 거래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따라 붙는 뭐랄까, 조금 그거 있잖아. 투자 금액이 이렇게 좀 많지 않으면서. 오떼 따라 붙는. 그런 사람들을. 조칭 붙는다고 그래요. 조칭 붙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왜 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진짜 증권회사 객장에서 일상적으로 일본 말을 썼어. 오떼와 조칭. 이제 그런 용어는 이제 쓰지 마시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쓴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날 시키냐는 말이야. 조칭이 뭡니까, 아침부터. 자꾸 뭘 쫓는 것 같아. 아니, 아침부터 좋은 날. 진짜 옛날에 다일본 말이었어. 벗어났어요, 형님도. 네, 알겠습니다. 소액투자자도 있고. 알겠습니다. 추종 매수자. 이런 좋은 표현들 많은데. 조칭이라뇨? 당구 장애가 많잖아. 당구 장애? 아, 일본 용어들? 그래도 다 당구 장애가 많잖아. 우라, 라마시, 시키, 나미를 벗겨라. 네, 그리고 또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냥 거의 바이오, 백신주 있잖아요. 코로나 수혜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래도 하이닉스가 되게 강합니다. 의외로 1.2%. 오늘 미국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는데도 하이닉스는 일단 올라가고. 그런데 삼성은 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SK하닉스는 한. 하이닉스는 왜 이래?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랐는데? DB금융 투자에서 한 연구원이 목표 주가가 16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마이너스는 하이닉스는 플러스네.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한 오랜만에 1% 정도 오르면서 민감주도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기업들 좀 위주로 굉장히 강하고. 뭐 진단키트 어제 시젠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인 상황이고. 빠지는 기업들은 요새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2, 3%씩 빠지고 있고. LNF가 2%.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기존의 주도주죠. 이쪽 섹터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만 이제 오늘 게임주는 좀 버티고 있어요. 어제 게임과 2차전지가 무너졌는데. 오늘은 게임은 일단 좀 오전에 반등이 일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어제도 이제 오후에 팔아버렸는데. 오늘 오전에 좀 매도가 일부 있는 편이고. 674억 정도 코스피를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 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오늘 금융업종. 금융주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화학주 위주로 좀 팔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섹터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수도 있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기관도 매도는 하는데. 규모는 크지는 않고. 한 7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금융주하고 전기전자 업종은 그래도 좀 외국인 매도를 받아서.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섹터 쪽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쪽 관련 기업들이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업종도 오랜만에 오늘 성신량이 한 12% 올랐는데. 시멘트가 좀 급등하고 있고. 시멘트? 시멘트 업종이 오늘 좀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성신량이 혼자 그냥 지금 독보적으로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약간 이제 예전 작년에 코로나 한참일 때 좋았던 기업들이. 그런 쪽이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뭐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움직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우게임. 대단한 거. 작품상. 나무조연상. 나무조연상. 작품상이 일단 가장 큰 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라든가 정유, 면세점. 리오프닝 관련 주가 미국에서도 안 좋았는데. 그쪽도 좀 빠지고 있고. 건설주,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 이제 코로나의 피해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호텔 업도 되게 썩 좋지 않군요. 아무래도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들이 좀 약간. 한 명 나왔는데. 좀 부담이죠. 한 명 나왔는데. 또 누가 이렇게 판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판다 싶으면 또 따라 파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쫄깃 붙으면 안 되는데. 아이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렇게 소액 추격 매매하면 안 되는데. 형님한테 배웠어요. 쫄깃. 쫄깃. 자. 그리고. 아니 그 추자인가봐요. 한자로. 그런가 봐. 추격. 추인.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좋은 리포트들. 또 출해 오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신한증권의 김성환 박석중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나온 자료인데. 연준이 이제. 통화정치가 정상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 좀 미국 증시가 또 변동성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미국 증시의 수급 구도에 미칠 영향이라는 자료인데. 결론은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국 증시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4분기 중에 계속 긴축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주식형 펀드로 1030억 달러가 지금 들어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한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그냥 큰 돈들이 들어왔고. 지금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수급이 앞으로도 좀 괜찮냐.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좀 적어줬는데. 일단 돈이 너무 많이 있대요. 지금 실물과 시장에. 특히 개인들의 지금 자금 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존 매입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3분기에만 자사존 매입이 2285억 달러.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현금도 풍부하고 이익도 많이 내다 보니까 자사존을 매입을 하는데. 이익에 보통 3, 4분기 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사존 매입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사존은. 그리고 실질금리가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현재 미국의 10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인데. 명목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10년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까. 이걸 뺀 수치거든요. 그래서 명목금리보다 지금 인플레가 더 높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실력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마이너스인 게. 명목금리는 주가 입장에서 할인율이에요.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할인율이고. 기대 인플레는 앞으로 매출 성장과 동행하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로 이하의 실질금리는. 다른 자산 대비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이상. 증시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연준이 정책을 회수하는 이유도. 결국 성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 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는데. 다만 업종별로는 좀 다를 수 있다. 수급이 들어갈 업종이 있고. 안일 업종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한번 분류를 해서 대응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하기는 이런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 테이퍼링 속도 늦출 듯. 오히려. 이런 거죠. 사실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나 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겠지. 오미크론 영향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보합까지 왔습니다. 전화하세요. 연사님. 회사에 좀 늦는다고. 플러스 전화를 할 때까지. 오늘 정프로가 방송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고. 습지. 끝까지 가보잖아요. 의지가 있네요. 의지가. 어제 그냥. 화기애하게. 내가 웃지 말라 그랬잖아. 화기애하게 끝나니까. 쭉. 오후에 그냥. 방심하지 말랬잖아. 코스닥은 거의 지금 왔어요. 방심한다. 코스피만 또 좀. 이쪽 플러스는 앞뒤 여기가 코스닥이구만. 네.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수급도 괜찮습니다. 게임주를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요. 그러네요. 게임주 쪽으로.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 통신장비. 베트남에서 베트남 통신사 뚫었다. 삼성은 자. 그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베트남 최대 통신사를. 돌아서 삼성이 장비 납품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아마 오늘 그래서 통신장비 업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세장에서. 항상 이러니까 저처럼.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종목을 좀 놔두고. 장을 바라볼 때도 항상. 컵에. 물을 반이나 남았었는데. 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이런 느낌.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는 오늘 좋습니다. 지금 뭐 절반은 아니고 절반은 팔았지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이제 장기가 물렸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프로님이세요. 이제 모든 애가 달관한. 이제는 빠져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긍정적으로. 달관한 아이디어. 지석진 씨가 그러더만. 지석진 씨랑 한번 만나서 방송했는데. 지석진 씨 별명이 적었거든. 연예계 주식 탕탕이라고. 계속 잘라친다고. 계속 혼절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몇 종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물린 거야. 한 50% 이상. 그런데 50% 물린 종목이 한 3% 오르면 그렇게 해피하대. 너무 막 의욕이 살고. 그 단계라는 얘기 아니고. 그 단계라는 얘기. 좋잖아요. 당장 지금 뭐 그러면 이거 다 만약에 제가 팔았다 치면. 저는 이 종목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을 찌는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락바툼. 또 아무도 안 빨아주고 있죠. 다음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 주시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어제 로봇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 지금도 좋은데. 유진 로봇 이런 거. 그게 아마 M&A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마 M&A. 산다. 그럴 가능성이 좀 약간 제기되는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에 조희승 애널리스트가. 왜 이제는 로봇인가라는 자료가 짧게 좀 나온 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로봇과 인공지능 포함한 미래기술 산업에 3년간. 240조 원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조직 개편 통해서 사업부를 올려버렸잖아요.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면서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아마 이번 CES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삼성의 로봇 관련된 사업이 어느 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냈어요. 로봇을. 삼성에서도. 삼성의 복케어. 작년에는 지능형 반려 로봇을 또 내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외에도 이미 LG전자도 몇몇 회사 지분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봇? 프라이드가 세요. 그래? 그래서 경영자가 누가 와도 말을 듣질 않아요. 여차하면 나간다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보스톤이안들이 좀 그렇지. 매사수체즈. 그걸 알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사수체즈 있지. 보스톤. 거기 약간 콧대가 높지. 독립운동 자기네가 본진인데. 그래서 현대차 그걸 알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조금 더 아쉽습니다. 현대차가 뭔가 개발하고 싶은 그거. 아니, 그런데 진짜 미국에서도 보스톤 쪽을 조금 따로 본다고. 그럼요. 케네디 그쪽이잖아. 고맙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오래. 존 케리도 그쪽이에요. 잘하시네요. 보스톤. 조금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느끼지. 보스톤 티파티. 보스톤 레드삭스. 레드삭스. 양말을 빨갛게 신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업체들이 로봇사업도 이미 진출하고 있고 형제처도 언급해 주셨고 네이버도 네이버 랩스 통해 가지고 로봇 시장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테슬라. 테슬라는 그때 인공지능 대의에서 한번 공개를 했잖아요. 컨셉 로봇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인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무인화 관련,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죠. 이름이 도조인가요? 도조. 네.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계속 딥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는데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반도체나 요새 또 전력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모터, 감속기,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로봇에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로봇 사업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주목을 하시고 아무튼 어제 주가 올라간 거는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서 M&A가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로봇? 네. 그래서 어제 일곱 사업가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로봇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네. 왜냐하면 보스톤 다이나믹스나 일본에 또 그런 거 나오는 거 구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로봇화의 거의 선두 회사예요. 거기 어디냐?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이라니까 우리가 나오는 인형 같은 로봇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 로봇의 세계에 가장 큰 아 또 일본 구찌는 공장이거든 공장. 일본 사람 아니에요 형님 혹시? 어디 계속 그냥 일본 말만 나옵니까? 뭐라 그러니? 가세요 가세요 그냥. 포션 포션 여어제라 비율 비율 비율은 하여간 어색한데 공장 자동화예요 공장 공장 자동화가 그게 로봇의 산업화의 가장 큰 근간이거든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무슨 혁신 이런 걸 할 때 그 로봇이 기능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 거기서 또 모빌리티나 이런 데로 진화해 나가고 그러겠죠. 하여튼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소설 이런 데서 워낙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을 진짜 로봇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청소기 보세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그런 애들이 로봇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팔이 나와서 이렇게 찍찍 용접하고 이런 친구들이 로봇이에요. 그런 거 잘 컨트롤하는 게 봐봐 치각 끄니까 됐잖아. 코스닥 플러스 만전 나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긴 인상 대단하십니다. 아닌데 정프로 물 좀 타지마. 왜요? 알 사람 눈치 다 챈다. 나한테 그걸 자꾸 넘길라 그래. 됐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만전 했고요. 어디 코스피까지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코스피는 0.23 남았어요. 시장에 맡겨놓으실래요? 6포인트? 많이 올랐네요. 아니라니 그런 얘기까지만 분위기가 아침에 좀 썰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분위기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하이닉스는 정프로 건 대부분 플러스네. 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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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니나노 빼고 다시는 니나노 니나노는 니나노는 많이 올랐어요. 니나노는 이게 피킹이 참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막 각광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미리 가서 선점해놓고 아직 방송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뭐 잡설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 방금 공식적인 방송 끝난 거예요. 장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미리 골목에서 기다리기 Waiting for you 그걸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시대가 왔고요. 정말 이 호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스크립 안에서 뭐만 하면 그냥 조용해지니까 아니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 8시 50분까지는 호흡도 잘 돼 9시 딱 넘으면 아무도 호흡을 안 해. 자기 거 본다고 너무 하십니다 진짜 자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 쭉 지금 약보합까지는 올라왔네요.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 퉁침은 이제 보합이야 포스닥 0.15 플러스에 거래소 0.15 마이너스니까 목표 달성 일단 계산은 하기 다음이니까요. 그러나 저기 회사 가는 길 또 회사 내내 하여튼 긴장하십시다. 연말입니다.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리고 여기 아까 김현영 의원님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책 얘기하셨잖아요. 미스터 마켓 근데 이제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그대로 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김현진 연구원님 팟 한번 꼭 읽어보시면 내년에 왜 우리나라 주식 좀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산업이나 좀 기업이 궁금하다 마지막에 제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서점에서 그냥 읽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좀 많이 섭섭할까요? 뭐 그러시면 할 수 없는 건데요. 네. 여러분 우리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김효진 위원 이효석 팀장 등등 가장 이제 우리 여의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분들이 모여서 미스터 마켓 2022 책을 또 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간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포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한글자막 by HBC 뉴스 한글자막 by HBC 뉴스 한글자막 by HBC 뉴스